메이플 여신의 축복을 강화해 봅시다. 몇 개나 들을지 아 됐다. 500개 썼네. 거의 500개 써야지 깔끔하게 되는구나. 기대되는구만. 값어치가 얼마나 될지. 400% 증가 및 20% 데미지 20% 증가. 아 이거 좋은 영상이네. 젠페검 영상하고 중간 편집 부탁합니다. 좋은 영상이네. 아 영상 시간이 너무 길긴 하네. 20분이 넘었네 벌써. 얼마나 올랐어요? 계산 등록. 74644 빼기. 67418. 아 스탯이 7226이 올라갔네. 수고공 대강. 한 1300만? 올라간다고. 저도 자체 풀 데미지 되나요? 아 굿! 좋은 거 같아? 아 죽 굿!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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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ți 아